투팍은 1990년대 미국에서 레전드 래퍼로 1999년 9월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복싱 경기를 보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. 당시 이 살인 사건의 배우에는 그와 함께 미국 힙합계 양대 산맥으로 불린 로토리어스 비아이즈가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. 투팍과 비기는 미 서부와 동부 힙합계 대표주자로 군림하며 서로를 향한 디스곡을 발매해 신경전을 벌였다. 이후 경찰이 비기 등 수십 명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.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997년 3월 비기 또한 파티에 참석했다 돌아가는 길의 도로 항복판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. 30여 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던 미국 래퍼 살인 사건을 두고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. 미국 매체는 네바다주 경찰이 1996년에 발생한 투팍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 지역 외곽에 있는 한 주택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. 네바다주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 징범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. 이 사건에는 해や 할인 스님과의 기odles을 불러 realise 당연하죠. 심지어 자를 처음 날에게 은행을 생각 mes서 컨 hump으면 끝까지 신경전 emphasized.